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의 초고속 파산 선언에 화들짝 놀란 곳은 IT 스타트업뿐만 아닙니다. SVB는 30년 가까이 나파밸리,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절대적인 자금줄이었습니다. 와인 산업은 시간과 돈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와인의 맛이 인정을 받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미국 은행들은 이런 사업에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SVB는 달랐습니다. 대출을 요청한 곳이 있으면 시장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장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했습니다. 결이 다른 접근에 와이너리들은 SVB로 몰려들었고 이들이 그간 빌린 돈은 40억 달러, 한화 약 5조 원입니다. 미국 와인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파리 심판에서 1위를 차지한 샤토 몬텔리나도 SVB의 도움을 받았으며 많은 캘리포니아 유수의 와이너리들이 SVB의 고객입니다. 미국 와인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정작 자신의 위기는 보지 못했습니다.